니들 뭐야? 거짓 맞혔다 우리는 특별수사팀이야 어? 어? 특별수사 뭐라고? 어? 맞아요 너 안 큰데 네가 안 큰나 네가 안 큰데 특별수사 야 나와 너 나와 너 나와, 너 나와. 노, 노! 득표 수사팀 SBS! 미치겠네. 미치겠네. 투데이 이즈 먼데이! 우리 진실이야. 진실이야, 우리! 진실! 진실이야. 한 번 더! 야, 끝이 안 난다. 진실! 가, 가. 자로 잡으면 돼. 그럼, 자로 잡으면 돼. 자로 딱 잡으면 돼, 요번에. 사면 잡네. 눈, 눈 떠요? 사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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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돌리는 거 아니에요? 사요. 진짜 사요? 네. 깜짝 놀랐었다고요? 우리를 잡겠다고? 예, 내리고요? 어떻게, 니네들이 알아서. 아니, 무조건 해야지. 하나, 둘, 셋. 거짓! 허허? 거짓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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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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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인가 봐. 룰을 아니까 바로 거짓말하네. 아니, 뭐 잡으면 잡으면. 바로 가야지, 바로 가야지. 바로 가야지. 자, 여기 잡으세요. 잡으면. 잡으면. 그럼 아까부터 내 쭉쭉했지. 그럼 아까부터 내 쭉쭉했지. 혜연 씨, 뭐라고 했어? 뭐라고 했어? 뭐라고 했어? 아, 진짜 이거 아니에요? 쟤는 안 되니까? 뭐라고 했어? 쟤는 안 되니까? 뭐라고 했는데? 뭐라고 했어? 뭐라고 했어? 야, 저 형은 거짓말 룰을 아니니까 바로 거짓말. 야! 아니. 스톤골드. 스톤골드가 뭐지? 헤드스토리인가? 헤드스토리인가? 거의 1시간에 든다, 진짜. 야, 이거 아니지. 나 갈게. 야, 1시간에 든다, 진짜. 야, 1시간에 든다, 이거. 왜 그러는 거야?